저희는 아침밥으로 어제 편의점에서 사준 이페이정! 어! 이페이정이다 샌드비치! 샌드비치 맛있겠다 와... 유튜브 보면서 아침 밥 먹어요 와 진짜 일본 구름이 영잠 없지? 너무 좋아 샌드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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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늦잠 자고 일어나서 문자에 가야죠 샌드비치 오늘도 저희 발목이 끊어질 때까지 다녀보겠습니다 날씨 너무 이쁘다 샌드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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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렉터에 가볍게 노아암을 입었어요 이렇게 입어도 일본은 안 추워요 더 춥지가 않아요 여러분 맞아 너무 좋아 아니 여기가 회사촌이라서 그냥 여기 사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냥 맨날 맨날 출근하는 지겨운 풍경일텐데 맞아 우리한테는 이게 아름답고 신선한 충격이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집은 공덕쯤 되는 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공덕 육효를 건너면서 육효에서 간판 사진으로 50장씩 찍을 것 같거든요 어떤 데에서 신발까지 로컬트레인 맞아요? 로컬트레인 JR로션인데 맞는 것 같은데 로컬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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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가 적용된거잖아 아 그런거야? 면제하면 세금세 떡 찌워서 말한다 저만큼 잘못이 미안해 아니 긴자가 좋은게 내가 오래된 도시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무 식당이나 비집고 들어가도 기본 100년 되는 관계네 기본 100년이야 됐다고? 100년? 너무 기분이 좋아 안전하게 잘 어울린다고? 이 다리의 아래에 이 다리의 아래에 그러니까 이 다리의 아래에 이 다리의 아래에 이 다리의 아래에 왼쪽에서 우여기 저희는 도버스트리트에서 쇼핑을 다하고 빈자식스로 걸어가고 있어요 왕고식스 아니실게요 저희는 걸어서 도쿄에 가고 있고요 저희가 관광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이제 관광을 좀 하려고 합니다 투 도쿄에끼 빈자에끼 여기 무슨 여기더라? 심바시역 네 저희는 심바시역에 나와있는 홈랜드품입니다 심바시역 중앙에서 사랑을 외쳐보겠습니다 사랑해 그럼 가운데로 와 한국 지하철방송 따라해볼게요 도쿄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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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내리실문은 오른쪽 상입니다 도쿄에끼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스테이션 도쿄스테이션 우와 너무 이뻐요 여러분 은우야 은우야 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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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타는데 큰 돈 밖에 없어서 돈 바꿀 겸 스낵 타임 도쿄역기 근처 빵집에 왔어요 오늘 무슨 스트리트 마켓에서 쇼핑도 했어요 M3번으로 가야 돼 도쿄에서 첫 버스 다행히 있다 도쿄역에서 동 98번 버스를 타고 도쿄타우로 가볼게요 아... 와 도쿄타워에 왔는데 진짜 이뻐요 길빵하면서 도쿄타워 감상하고 있어요 왜 귀엽지? 공노가 뽑기를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천엔이에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100엔이요? 아 100엔! 이거 할래 이게 제일 쉬워 아 이게 귀여울 것 같아 땡큐 아 작은 거 할까? 큰 거 할까? 많이 아 나 헬로키티 좋아 헬로키티 뭐 끌려나? 아 아깝다 한 번 더 할래? 이 청량한 하늘에 빨간색 철채가 막 와있는게 너무 유니크해요 우리 감동 자체가 막 와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그 면이 안 닿은 카메라야 응 저희는 도쿄타워를 다 보고 이제 롯번기 힐스로 가려고 합니다 거리가 그렇게 먼게 아니어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요 진짜 청량한 하늘이랑 저 빨간 철채 탑 조합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롯번기 힐스 보고 야경 또 보러 오기로 했어요 너무 좋아서 네 야경은 또 얼마나 이쁠지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면 도쿄타워 성애자 아니냐면요 그니까 도쿄타워가 보일 때마다 사진을 찍어요 우리 도쿄타워 500장 채운 것 같아 도쿄타워 저희는 이제 롯번기 힐스로 가봅니다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고 일본 스타벅스에 말차 관련된 신메뉴가 나왔길래 시켜봤어요 이거는 말차 프라푸치노 이거는 말차 라떼 같은 건데 짠 어? 그러고 보니 어 종이컵이 아니라 이게 그 나 그랜데 먹었던 플라푸치노 이거는 또 아이스컵이야 아 다르구나 이거는 뭐 플라푸치노 전용품인가 일본에서 한국에서는 딱 아이스잖아 이거 맞아 한국에 말차 프라푸치노가 있긴 하잖아 맞아 일본에 이제 들어온 건가 아니야 말차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닐까? 맛있다 맛있어? 멋있어 저희는 수타야 롯번길즈점에서 그 다음날 여행 계획을 짜고 있어요 피들의 여행 방식 그 호텔에 휴어와서 같이 40분 그러면은 6시에 우리가 일어나서 6시 반에 나왔다 치자 응 아니 우린 피니까 9시에 나와 응 나왔다 쳐 그럼 짐 보관하고 해서 10시에 아사쿠소에 도착해요 응 10시에 아사쿠소에 도착해서 응 카페 밖을 나왔는데 이 롯번길즈의 일루미네이션을 볼 수 있었어요 너무 이쁘다 오 마치 저희가 일본에 온 걸 환영해주는 것처럼 맞아요 진짜 이뻐요 건널까? 응 응 건널까? 이 롯번길즈의 일루미네이션을 구경 당하고 신축구 놀러가려고 버스 탔어요 우리 이제 형 저희는 신축구 거리 구경하고 형이 몰래 오마카스를 예약했다고 해서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근데 밧데리가 없어서 사진이나 이런걸 못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남겨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있는 오노 기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축구 여행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가보실게요 여기로 왔어요 에비스 우시미츠라는 곳에 왔고 예약은 인터넷으로 미리 하고 왔어요 저희 엘리베이터 탈까요? 걸어갈까요? 중이에요 아 안돼 저희 12시간만에 먹는데 아 아쉽게 없네 우리 그때 하이볼 맛없지 않았어 그러면 괜찮아? 아 난 괜찮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욕 해피 뉴욕 하니 하니 최 ravki 하니 desta 아 cert 너무 고소하고 너무 달콤해 맛있다 되게 신비로워 보이는 고기가 나왔어요 먹어야지 먹어도 안 되어있는 게 또 새로운 고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고기 2개 굽고 불판 갈고 한국인들은 여기 오면 되게 살거지거리가 걱정돼서 현실을 걱정할 것 같아 설거지 거리를 많이 만든다고 해야하나? 이 화이트 소스 같은 걸 찍어주셨는데 진짜 너무 부드러워 어울리자마자 살짝 익었어 또 세 접시를 주셨어요 진짜 맛있어 김지 끝까지 먹었던 거 제일 맛있어 진짜? 이 소스 진짜 맛있어 우선 이 소노부잇이 좀 남아있어서 약간만 덮고 있어 나이만큼 씹어 나이 곱하기 20할 때 엄청 귀여운 카츠산도가 나왔어요 마지막은 면류가 나왔어요 마지막은 면류가 나왔어요 국수 뭐야? 완전 맛있다 제가 의외로 면들어 있는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진짜 원샷했어요 엄청 귀여운 모나카 디저트가 나왔어요 그냥 그저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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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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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숙소 근처에 일본 대형마트가 있어서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왔어요 대형마트인데 되게 맛있는 게 많네요 약간 롯데마트 같은 건가 보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꼭 속을 풀어주려고 라면을 먹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사러 왔어요 이곳에서 라면을 사러 왔어요 이런 초대형 커피 1.5L짜리가 저거 4,400원인가? 응 2,000원 정도? 이런 트로피카나 주스가 2,500원 어프디젤이다 와 여기가 천국이다 미쳤다 이거 뭐야? 어프디젤 먹자 어프디젤 좋아하니까 샷건가? 모르겠어요 그냥 오렌지 오렌지 어 가격은 네? 2,000원? 괜찮은 정도? 지금은 도쿄에서 마지막 밤 어 어 나 영상 찍고 있어 어? 영상 찍고 있어 지금 편의점에서 이런 신상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왔어요 이거랑 푸딩이랑 그리고 빵 이렇게 먹고 잘 겁니다 저희는 대욕탕이 있어서 이 호텔에 네 대욕탕이 있어서 오늘 밤에도 또 갔다 왔는데 와 진짜 몸이 노곤노곤하고 좋은 것 같아요 깡 감기 기운이 들어가지고 지금 네 뜨끈한 걸 먹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짠 좀 매워보여요 먹어보겠습니다 매워보이네 짬뽕이 머리네 짬뽕이 머리네 응 되게 마라탕 같아 얼얼해 엄청 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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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약간 있긴 한 것 같고 맛있다 응 응 매워 알겠어 버려 아 맛있다 버려? 응 알겠어 버려? 응 알겠어 버려야겠다 거의 다 버려야될 듯 거의 다 버려야될 듯 하나 알아들어갔어요 응 네 그럼 잘하실 것 같고 네 무슨 일찍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때 진짜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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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거 좀 그래 시켜봐 알겠어 알겠어 어려운 아멘